강서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신규 수급자 발굴,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생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체 인구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실제 생활실태를 집중 조사해 생계곤란가구가 법적 보호망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썼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시적 생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 제도 개선 사업단 운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현장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민간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한층 더 견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